어? 우리 안 죽네? 천하무적 안 죽다 아니 지금 우리 몇 방 왔지? 음... 몰두 시크 지나서 65 온 거 아니야? 응, 그런가? 야, 그럼 빨리 문 열자 좋아 문이 어디 있지? 내 배꼽에 있나? 어, 여기 있다 근데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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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고 멋진 머머리! 송아, 쟤 왜 저래? 어, 몰라. 에이, 찬나깜! 나의 귀여운 찬나깜! 귀여운 찬나깜! 귀여운 찬나깜! 송아, 빨리! 아, 돼지 형! 막내야! 빨리 가자! 좋아! 돼지 미사일! 어, 저기 뭐지? 아, 또? 응, 응! 시끄, 시끄, 시끄! 아, 또! 몇 살 처음 하자! 몰래! 야, 빨리! 돼지 골라! 빨리 가자! 돼지야, 빨리 와! 무서워, 무서워! 안 돼! 문을 닫혔어! 안 돼! 돼지! 돼지 통통이! 초코 미사일 발사! 초코 미사일 발사! 초코 미사일 발사! 아, 저기! 문! 문! 문이 열린다! 으잇! 으잇! 나왔다! 으악! 문 닫혔다! 히후! 히웅! 칵, 으악! 아, 아, 에잇! 사여졌다! 히우! 휴! 히우! 히웅! 힛! 통통이 사라졌다!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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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오네! 82! 82방으로 고우! 드디어! 형아! 잠깐만 문 열기 전에 저기 3점 있다! 아 이거 뭐가 있네? 챙기고! 챙기고! 다 챙겼다! 좋아! 82방! 하고 83방으로! 형아! 응? 근데 내가 유튜브 보는데 비밀대방이 있단 말이야 거기 어딘지 알아? 비밀대방 가보고 싶어 거기는 우리 집사들이 괴물들을 만들어야 돼서 너무 힘들 거야 가지 말자 우리 집사님들 힘들어해 우리 집사님들 힘들어해 일단 가자 80방! 그리워! 어? 어? 신기하게도 새끼 괴물이 있어 야! 아아악!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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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왜 그래? 응? 으아악! 으아악! 흑! 형아! 막내 왜 그래? 흑! 감히 우려? 가죽들은 목둑 맞추기 사라졌다? 사라졌다 형아 괜찮아? 응 괜찮아 엠부시랑 러싱이 왜 이렇게 안나와? 일단 구시빵으로 가자 구시빵! 열려라 잠게 응 드디어 구시빵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실크는 또 왜 나와? 응 그냥 식자가 어 이제 식아 안나오나봐 식자가 이제 한 개 나왔네 으 시크 영혼이 너한테 들어가고 있어 어 찬나깡 오 시발 근데 러시랑 엠보신은 어디있는거야 에이 일단 구직 구방 구방 저리 가 백방 이제 코앞이 백방이야 근데 저기 뭐야 으 아이 또 야 김이 켜 가게 김이 켜 으 으 일단 백방으로 빨리 가자 뭐 으 으 으 드디어 백방 비밀의 방 가고 싶은데 야 떨어질 때까지 야 빨리 계단으로 가기가 형 와 순대고기처럼 생겼다 나도 가야지 됐지? 너는 저쪽 가고 초코 너는 저쪽 가 나는 앞으로 가서 하나씩 오고 피규어 진짜 신기하다 그러게 엘리베이터 여기 왔다 피규어 봉인 해야겠다 봉인이 실패하였습니다 봉인이 실패하였습니다 안돼 초코 건들지마 이게 아무 짓도 없는 게 까불어 초코가 사망하겠습니다 이게 아무 짓도 없는 게 까불어 우리 아빠 미국 가셨어 뭐? 바 바 바보야 니네 아빠 미국 말고 도 도 돌아가셨어 이 바 바 바보야 아무 짓도 없는 게 까불어 우리 아빠 진짜 미국 가셨어 우리 아빠 진짜 미국 가셨어 뭐? 바 바 바보야 니네 아빠 그냥 도 도 돌아가셨어 돼지야 돼지가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과일 뿐 잠시 후 엘리베이터 기타 마지막 이제 엘리베이터 비닐번호가 흠 엘리베이터 비닐번호가 이제 엘리베이터만 찾아가면 돼 엘리베이터 다 했고 이제 엘리베이터만 찾아가면 돼 뭐야 이거 나잖아 다른 세계인가 빨리 엘리베이터 빨리 열려 빨리 열리라고 빨리 빨리 난 놀라간다 아 까비 아 까비 아 저 녀석들 그냥 모통받치기 날릴걸 아 까비 아 까비 아 진짜 야 돼지야 오늘 돈가스 먹을래? 아 좋아 야 초코 너도 돈가스 먹을래? 아 초코 너도 돈가스 먹을래? 아 초코 저기 돈가스가 있어 응 빨리 가자 아 힛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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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힛웅 감사합니다.